자 그래서 124쪽이네요. 여기서부터 풀이하는거 맞죠? 자 124쪽 팝퀴즈. 다음 짝 째어진 단어와의 관계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래서 지금 일단 소리대 읽어보세요. 인벤트. 인바이트랑 인비테이션. 여기에 V 다음에 있는 I는 여기서는 I 소리나지만 여기는 E 소리납니다. 인바이트 인비테이션이니까 뭐하고 석세스요? 석세이드 석세스죠. 지금 둘의 관계는 품사의 관계구요. 인바이트는 동사 초대하다. 인비테이션은 명사 초대. 그러니까 석세이드 동사가 되야되고 석세이드의 뜻은 성공하다. 석세스 명사가 되야되고 뜻은 성공이겠죠. 동사 명사 동사 명사의 관계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넣어서 읽어주세요. 대세에 대한 얘기해주고 좀 이따 해석해주시구요. 계속해서 위 We tried our best to cheer them up. To cheer에 대한 얘기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cheer them up 이 부분의 어순에 대한 얘기해주시구요. 계속해서 He He wants to be a firefighter when he grows up. He wants to be a firefighter when he grows up.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업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수고였구요.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말하기 I think that은 내가 뭐뭐라고 생각한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의견마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That은 그래서 뭐 That은 뭐 생명할 수 있는데 그쵸? 제가 설명하는 버전으로는 뭐 만드는 That이라 그런다? 건 만드는 That이라 그러고 정식 명칭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명사절로 바꿔주는 접수사 That이다. 명사저를 이끄는 접수사 That의 경우에 문장에서 무순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목적어가 목적어의 역할 지금 Think 동사의 목적어죠. 목적어 역할을 수행할 때는 마치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생략이 가능해진다. I think he will never give up. 그 다음에 일단 이 녀석에 대한 얘기 2부정사의 무슨 정의 명형부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욕법 중에서 부사적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부사적? 의도를 나타내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는 녀석이죠.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We tried our best.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무슨 의도로 최선을 다했냐? To cheer them up 하기 위하여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cheer them up 보고 cheer up이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이어 동사 동사 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 다른 말로 하면 암만 길어봤자 한 목적어는 반드시 사이에 낀거놔야지 cheer up them 하면 안된다. 어순주의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wants to be a firefighter when he grows up의 뜻은 그는 소방관이 되는 것을 원한다.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 어른 자 여기를 보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 he grows up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 문법적으로 뭐라 부른다?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언제 있을 일이라도 미래에 일어나 그는 아직 어른이 안됐고 그가 어른이 되는 건 언제 일이다? 미래 일이죠. 미래 일을 표현할 때도 절대로 조동사 위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무슨 시제로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시간의 부사절 하나 더 있죠 부사절 중에 이런 일 하는 거 무슨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은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입니까? 만약 뭐뭐라면 보통 접속사 뭐를 사용한다? if 를 사용하죠. 만약 뭐뭐한다면 이라는 부사절과 누가 뭐뭐할 때 라는 시간의 부사절 속에는 보장몰이 없이 he will grow up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되고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더 바텀 오케이 the bottom back part of the foot의 뜻은 뭐겠어요? 발의 발의 바닥 뒷쪽 부분이죠. 발의 바닥 뒷쪽 부분을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고 그렇죠 뒷꿈치라 그러고요 영어로는 H E E L 이죠. 언덕 하면 안되겠고요 히어 됐으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 파트의 팝퀴즈입니다. 뭐 배웠냐 자 도움 요청하기 선생님이 주의를 많이 줬습니다. Can I ask you a favor? I가 들어가는 요청과 Can you help me? You가 들어가는 거 정확하게 궁금하라 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러면 대화의 빈칸 A가 뭐라 그래요? Can you walk my dog? Can you walk my dog? 그랬더니 B가? Sorry but I can't 됐죠. 적절한 거 Sorry 쉼표 But I can't 정도가 적절하겠고 그 뒤에 Because Because 너흘만 하죠 Because I broke my leg 그래서 여기에 Because I broke my leg 내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라고 상대방에 뭔가 부탁했죠 Can you walk my dog? 넌 나의 개를 좀 산책시켜줄 수 있겠니? 했는데 다리가 부러졌어 하면 거절하는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Sorry but I can't 저 말고 이 자리에 거절할 수 있는 거절할 때 쓰는 다른 표현 배웠던 거 뭐가 기억납니까? I'm Afraid But I can't 같은 것도 있습니다 I'm afraid but I can't 여기 Sorry 앞에도 I'm을 넣을 수 있다 했죠 I'm sorry but I can't I'm afraid but I c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감사할 때 감사하는 이유를 Thank you for 전시사 뒤에 어떤 명사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birthday party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birthday party 그랬더니 My pleasure My pleasure 그래서 고맙 되죠 오케이 이 부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Why 왜 나를 너의 생일 파티에 초대시켜준 것 때문에 라 했죠 동명사 형태로 동사가 오고 싶으면 반드시 ing 형태의 동명사 형태로 꼭 넣어야 된다 했습니다 Thank you for invite me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To invite도 안 되고요 그냥 invite도 안 되고요 동사인 invite를 Thank you for 전체사 뒤에 넣고 싶으면 동명사로 와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었더라 고마워하는 고마워하는 이란 형용사 배웠을 텐데요 지난 시간에 G로 시작했는데요 뭐 I'm great for for inviting me I'm great for for inviting me to your birthday party 할 수 있다 했죠 그 외에도 I appreciate 라든지 됐습니까 I can't thank you enough 이거 I can't thank 라고 해서 고마워하지 않는게 아니라 했습니다 충분히 고마워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pleasure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내가 이쁜 일이지 라는 뜻으로 my pleasure 썼죠 이외에도 그럼 고맙단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쵸 Don't mention it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던 You're welcome 또 또 있었고요 또 아휴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쵸 That's nothing 과 비슷한 뜻의 not at all That's nothing not at all That's nothing not at all My pleasure Don't mention it That's nothing not at all No problem You're welcome 이런 것들이 고마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휴 뭐 별말씀을요 정도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움 요청하기와 그리고 고마워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and speak one 은 도움 요청하는게 먼저 나오겠죠 도움 요청하기 일단 우리가 수업하는 과정이 이렇죠 먼저 빈칸을 채워 넣죠 빈칸 채우고요 그 다음에 형광펜 칠하죠 자세히 설명하고 통문장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칸 채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걸과 보이의 대화인데요 먼저 걸이 얘기합니다 Mark can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 얘기했겠죠 Mark can you do me a favor Great Tony Sure what is it Sure what is it Great Tony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for a week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for a week For a week 그러면 조금 길죠 Can you come to our house and water the plants Yes I can Yes I can 자 그러면 형광펜 당연히 이 부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이런거 I가 들어가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이런거 그 다음에 뭐 it에 대한 얘기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음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정도 말할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외워야 할 수고가 있구요 그 다음에 시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죠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그 다음에 For a week의 뜻이 뭐다 일주일 동안 동안 3종 세트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All을 쓰는 이유가 총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셋 중에 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you count 이것도 마찬가지 부탁하는 표현이네요 구체적인 부탁이죠 Can you do me a favor 는 약간은 뭐 좀 넓은 의미로 부탁을 시작하겠다는 얘기고 Can you come to our house and what are the plants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하면 몇 종 세트 이런거 여기 생략된 말 보이고 Water에 품사 그 다음에 Yes I can 뒤에 생략된 말도 보이구요 Yes I can 대신 쓸 수 있는 거 중에서 Not으로 Not이 들어가 있는 같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도 배웠죠 그렇죠 Not이 들어 있으니까 이거 거절하는 거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던 거 있었죠 됐습니까 자 일단 상대방에 대해 부탁할 때 Can you 면 몇 종 세트였더라 4종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인데 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주어가 지금은 유인데 I로 바꾸고 싶으면 Is Can I ask you a favor 가능하다 했죠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그리고 문법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 바꿔 쓸 수 있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 지금 몇 형식이야 이 부분 3형식 3형식으로 바꿔서 똑같은 표현 할 수도 있죠 뭐가 있다 Can I ask you a favor Of you Of you Of you 이놈식이야 Can I ask you a favor 되고 그 다음에 지금 4형식인데 ask 는 3형식 바꿀 때 간접 목적어가 of 를 달고 뒤로 가기 때문에 Can I ask ask a favor of you 도 있었고 그 다음에 Can I 는 내가 해도 될까 라고 Can you 는 요청이죠 Can I 는 허락이죠 호락 몇 종 세트 3종이죠 그래서 Can I ask May I ask Could I ask 이 세 가지가 있겠죠 Could I ask you a favor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것들 배웠고요 이외에도 Please help me 라는 명령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Please help me 그 다음에 어 이 단어 있죠 이 단어 이외에도 Please give me 어 이런 것도 있었죠 Please give me a hand 나 좀 도와줘 Please help me 이런 것도 당연히 될 거고요 됐습니까 Can you help me 이런 것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B 하는 것을 돕다 이런 걸 응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이거 하면 생각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요 A가 B 하는 것을 돕다 라는 수고는 뭐였더라 그 그렇지 help A A 그렇지 help A with B 이걸 이용해서 Can you do me a favor 자리에 만약에 응용한다면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나머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Okay What is it 에 대해서 잠깐 보면 What is the favor 대신 왔죠 해줘야 할 일이 뭔데 What is the favor Okay 그 다음에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자 일단 시제는 무슨 시제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외워야 할 수고는 뭐야 Go on vacation 내 뜻은 뭐다 추가가다 미국식 표현이라 했구요 영국식 표현 Go on a holiday 이런 것도 있댔습니다 동체로 외워도 뭐 다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는 지금은 뭐에요 생긴건 중일때 배웠던 현재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해석하면 나의 가족이 휴가를 가는 중이답니다 문법만 따지면 근데 뭔 얘기한 적이 있냐 현재진행형으로 못 외워져 있는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계획된 미래를 표현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걸 의미로 얘기하면 원래 원칙대로 하면 나의 가족이 휴가 가는 중이다 하지만 내용상 앞으로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의 가족이 휴가 갈 계획이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나의 가족은 휴가 갈 예정이야 그 다음에 For a week 6가지 질문 중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휴가할 거니 일주일 동안 그래서 동안인데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 three days 이런 식으로 쓴다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 동안 할 땐 뭘 쓴다 During 어떤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날 동안 그 주 동안 그 주 동안 During the week 일주일 동안 할 때는 For a week 근데 그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때 그 뭐 세 번째 지난달 세 번째 주 있잖아 그 주 그 주 동안 뭔 일이 썬지 알아? 이럴 땐 During the week During last night 이런 식으로 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은 While 주어 동사라 했죠 While you are sleeping 네가 잠자는 중인 동안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어는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어다? For one week 원 대신 사용된 어 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come 와줄 수 있겠니? 그 다음에 end하고 water 사이에 생략된 말은 당연히 반복된 Can you 줘 여기에 come 동사고 water도 동사니까 너는 와줄 수 있겠니? 그리고 물을 줄 수 있겠니? Can you come blah blah and can you water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구요 우리 집에 와서 식물들에게 물 좀 줄 수 있겠니? 오케이 그래서 yes I can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 can come to your house and water the plant 가 생략됐을 거구요 yes I can come to your house and water the plant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not이 들어간건 그렇죠 why not 또 가능하다 했죠 왜 안되겠어? why not? yes I can 됐습니까? 오케이 of course sure 이런 것도 되겠구요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기 이정도면 꼼꼼하게 한 것 같구요 그러면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어 부탁하는 애 이름 뭐야 안나오죠 여자애인데 여자애가 뭔가 부탁합니다 남자의 이름은 나오죠 남자의 이름은 마크죠 어떤 이름 모를 여자애가 마크에게 부탁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자애가 부탁했을때 들어줄 수 있다고 했다 안된다고 했다 안된다고 했다 들어줄 수 있다고 했고 도와줘야 할게 뭔지 묻고 있구요 도와줘야 할 내용은 가족이 일주일동안 휴가를 갈 계획인데 그러면 우리집에 있는 뭐가 걱정된다 식무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집에 와서 물을 좀 줄 수 있겠니 식무들에게 그래서 마크는 부탁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집에 있는 고양이가 걱정됩니까? 아니죠 식물이 걱정되구요 그리고 휴가 가는 애는 남자애야 여자애야 여자애죠 됐습니까? 휴가 기간은 일주일 일주일 부탁한 내용은 집에 와서 뭐 해달라 식물에게 물을 좀 주라 됐습니까? 한번만 보겠습니다 listen and speak one listen and speak one 먼저 말을 하는 애는 거리다 보이다 거리죠 부탁하는 애가 먼저 얘기합니다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이과의 대표 대화 표현 나옵니다 마크구요 마크 Can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Can I ask you something? 됐습니까? Can I ask you a favor? One 마크 Can you do me a favor? 그랬더니 딱 S로 시작하는 예스보다 강한 S로 시작하는 표현하고 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가 Sure What is it? 해줘야 할 일이 뭔데 그랬더니 어 우리 가족의 계획을 쭉 얘기하구요 그 다음에 너는 뭐 해주고 그리고 뭐 해줄 수 있겠니 를 붙입니다 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계속 계획은 뭐 My My family is Vacation How long? Okay 와서 물 좀 줄 수 있겠니 Can you come to our house house and plant 그랬더니 Yes I can Sure Why not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두번째 계속해서 부탁하는 내용이 들어 있을 거구요 거기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빈칸 채우기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마찬가지 걸이 먼저 말을 시작하는데요 걸이 뭐래요 케빈 Kevin, can you do me a favor, Anthony Kevini? Okay, what is it, Anthony Kory?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그랬더니 Kevin, what do you say? Sorry, but I can't. I... Sorry, but I can't. Because I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됐습니까? 자,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바꿨을 수 있는 거, Can you 몇 종 세트냐,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Is은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많이 얘기했습니다. Help, 외워야 할 수고, 뭐다라는 거.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Sorry, but I can't. Because, 여기 Because 넣을만 하고요. Have to 바꿨을 수 있는 건 뭐냐. Have to 하면 바꿨을 수 있는 거 두 가지 있죠. I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you do 몇 종 세트? 4종인 거 아시죠?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a favor of you? Can I, 몇 종 세트? May I ask you, Can I ask you, Could I ask you? 3종 세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있는 A를, B를 가지고 있는 A를, A를 도와주다. Help A with B.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도와줄 수 있겠니? 나의 과학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나를,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내가 과학 프로젝트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니? Help A with B. 오늘 오후에, 됐습니까?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는, I can't help, 뒤에 생략된 말은, I can't help you with your science project deception이 생략됐겠죠? Sorry, but I can't help you. 뭐, 간단하게 하다면, Sorry, but I can't help you. 널 도와줄 수가 없어? Because, 여기 because 넣을 만 하구요. 그 다음에, have to 대신 쓸 수 있는 건, 또는, I need to visit, 또는, I must visit, 이런 게 있죠. I have to visit, I need to visit, I must visit, 뭐, 뭐 해야만 한다. 의무 표현, mandatory expression. I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엄마. 엄마와 함께 할머니 댁을 방문해야만 해. 됐습니까? 자,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부탁하는 애는, 거리다, 보이다? 거리다. 그래서, 부탁하는 내용은, 언제 뭐 해달라고 부탁한다? 언제, 오늘 오후에, 과학 프로젝트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구요. 케빈은, 부탁을 들어준다? 못 들어준다? 못 들어준다. 못 들어준는 이유는, 언제, 뭐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오후에, 오늘 오후에, 엄마와 함께, 할머니 댁을 방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을 방문할 계획이다. 하면, 맞아, 틀려? 당연히 틀렸죠. 이번 주말이 아니고, 오늘 오후에, 엄마랑 같이, 할머니 댁 방문해야 됩니다. 여자아이는, 과학 프로젝트 해야만 한다. 맞아요, 틀려요? 여자아이는 과학 프로젝트를 해야만 한다. 맞아, 틀려? 남자아이가 과학 프로젝트 해야만 한다. 맞아, 틀려? 틀린다. 오케이, 뭐, 지난 시간과 똑같아.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대와, 클래스 카드, 또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건, 여자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가 뭐라 그래요? 케빈. 이거의 대표표현. 부탁하기 대표표현. 케빈이 들어주려고 했었어요. 케빈이 들어주려고 했었어요. 여자아이 부탁을. 그래서 이제 부탁, 이 뭔지 물어봤는데, 부탁은, 너는 도와줄 수 있겠니? 나를, 뭘 가지고 있는 나를, 과학, 나의 과학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나를, 언제? 언제? 오늘 오후에. 그래서, 누나 도와줄 수 있어? 케빈이 해야미? 뭘 가진 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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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세트는, Can you help me with? 주의하라 했습니다. 마이 플라이언트 프로젝트 디세트는, 그랬더니, 이제 거절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도와줄 수가 없고, 내가 뭐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할머니 댁을 엄마랑 방문해야만 하기 때문에, 언제? 오늘 오후에. 그래서, 보이의 대답. 난 방문해야만 한다. I have to visit. 누구를? 마이 그렌바더를. 누구와 함께? 됐습니까? 언제? 오늘 오후에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가 없다. 라는 대화였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부탁하는 거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Can you do me a favor만 나오지만, 바꿔 쓸 수 있는 거, 꼭 알아둬야 된다 했고요. 그 외에도 또, I가 들어가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감사 표현하기. 고마워하는 이유를, 전치사 4D에, 어떤 명사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애 혼자 쭉, 얘기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글의 종류가, 다 읽고 나서, 글의 종류가 뭔지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이런 글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as you know, today is my 15th birthday, as you know, today is my 15th birthday. 그 다음 계속해서, I haven't had a chance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계속해서 You've You've Truly been You've truly been my friends and my teachers 계속해서 Thank you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always try And always try Trying to understand me I'm really proud of To be your daughter Okay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Okay Okay As you know Today is my 15th birthday I haven't had a chance to talk to me I haven't had a chance to talk to you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옵니다 그 시제가 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truly 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여기에 try는 어떤 형태를 변하고 있냐 trying이 되었죠 try가 trying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understand는 to understand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to understand가 되어야만 하는 건지 혹시 다른 형태로는 안 되는 건지 그 다음에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여기에 또 투부정서 또 나왔습니다 명사적인지 명형부 명사적인지 형성사적인지 부사적인지 명사적이라면 왜 형용사적이라면 왜 부사적이라면 왜 부사적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참 여기에 really가 나오는데 really 대신 쓸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릴리 대신 쓸 수 있는 게 한번 나왔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잠깐 이렇게 해서 설명 좀 할까요 탐모스트 이 자꾸 GT로 대모자로 바뀌지나 이거 설정은 안 해놨는데 이거 끄는 게 없나 이런 애즈가 있죠 뭐 할까 이런 것도 있죠 자 첫번째 애즈 이거 일단 해석하면 Do it as I said 그것을 해라 내가 말했던 대로 내가 얘기했었잖아 내가 얘기했던 그대로 그것을 하세요 그래서 이 애즈를 보고 뭐의 애즈라고 그런다 우리말로 하면 방법의 애즈라고요 영어로 하면 매너 됐습니까 우리말 해석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뭐뭐만큼 우리가 원급 비교할 때 그녀의 키가 나랑 비슷하면 She is as tall as me 라고 하는데 이 애즈가 이 애즈입니다 나처럼 나만큼 그래서 방법에 애즈가 있구요 그 다음에 As I was hungry I ate your cake 애즈를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애즈 대신에 because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유의 애즈라고 영어로는 reason의 애즈라고 합니다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나는 너의 케이크를 먹었어 그 다음 As I was sleeping I heard someone singing outside 그래서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 또는 뭐뭐때 우리말 해석 뭐뭐동안 또는 뭐뭐때 라고 해석되는 애즈고 상황에 따라서 이 애즈 대신에 뭐 또는 뭐 when 또는 while로 바꿔 쓸 수 있는 애즈가 있나 지금은 while이 맞겠죠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나는 밖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다 오케이 이걸 보고 시간의 애즈 time의 애즈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애즈는 총 세가지의 애즈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애즈는 지금 설명했는 이 세가지 중에서 뭐야 as you know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뜻이죠 엄마 아빠가 알고 계시다시피 이 뜻이죠 그래서 얘는 뭐의 애즈다 얘는 manner 방법의 애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et 일단 해석하면 나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단 얘기죠 그렇죠 어떤 기회를 가지지 못했냐면 여러분들께 감사드릴 기회를 못 가졌답니다 뭐 때문에 감사드릴 기회를 못 가졌냐면 뭐 때문에 감사한다 저의 부모님이 되어준 것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고마워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래서 먼저 이 녀석 예 무슨 시제다 예 현재 완료 시제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정법이다 계속 가지지 못했다 I haven't had 자 haven't 뒤에 had가 오다니 have had 뭐 만약에 가진 적이 있으면 I have had 라고 할 거고요 지금까지 못 가지지 못했으니까 not을 넣어서 I haven't had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계속 기회를 갖지 못했다 Chance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뭐였더라 Opportunity가 있었죠 I haven't had an opportunity to thank you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서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여러분께 감사하기 위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형태는 for 뒤에 어떤 것 때문에 얘가 때문에라는 뜻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의 부모님이 되다 저의 부모님이 되어주다 라는 표현은 be my parents인데 얘를 나의 부모님이 되다가 아니고 되어주는 것 하려면 being이 되든지 아니면 to be가 되면 되는데 지금 전시사 뒤에 붙여야 되니까 전시사 뒤에 투부정서를 명사처럼 쓸 수는 없고요 동명사 형태를 명사처럼 쓸 수가 있다 전시사 뒤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마치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하는 그런 녀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저의 부모님이 되어준 것 그래서 이 형태의 be 동사가 왜 ing 붙여야만 하는지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저의 부모님이 되어준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기 위한 기회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계속적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완료 경험 계속적 결과 중에서 무엇인지 따져볼 때 칼로 두부 썰듯이 얘는 계속이다 얘는 완료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얘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얘는 경험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계속보다는 경험적인 냄새가 좀 더 강하게 나네요 나는 또 기회를 가져본 경험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단 여기도 또 you have truly been 할 때 have 플러스 pp 나왔죠 그래서 또 현재 완료고요 이 녀석은 무슨 영법이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계속적이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계속해서 나의 친구와 나의 스승이 되어줘 왔었다라고 계속적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truly truly의 뜻은 진실로 이런 뜻이죠 그러면 품사가 무슨 씨다 어찌시 부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겠죠 엄마 아빠는 진실로 나의 친구와 선생님이 계속 되어주셨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일단 truly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자리에 절대 형용사형인 true가 오면 안 된다는 거고요 반드시 true는 어떤 씨죠 형용사고요 여기 필요한 건 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rue 말고 truly의 형태로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해석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해석하면 고마워한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엄마 아빠에게 고맙습니다 해놓고 왜 고마워하는지 여기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나를 지지해준 것과 늘 노력해준 것에 고맙다 뭐 하려고 노력해줬습니까 나를 이해해주려고 늘 노력해주신 것 자 지금 얘가 고마운 표시 고마워하는 이유가 몇 가지 나오고 있다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늘 나를 지지해준 것 서포트해준 것 그리고 두 번째 고마워하는 건 날 이해하려고 늘 노력해 애써주신 것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마워하는 이유 두 가지 내용 파악 꼭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는 반드시 이 형태가 되어야 한다 했죠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고 싶으면 동명사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 했고요 그러면 트라잉이 이 형태밖에 안되는 거 이 자리에 트라이가 와 있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이냐 땡큐 포가 또 생략된 거야 엔드를 기준으로 땡큐 포 서포팅 미 엔 땡큐 포 always trying to 해서 여기에 땡큐 포가 생략됐죠 전치사의 포의 목적어가 되려니까 트라이의 형태는 아까 서포팅이 서포트가 서포팅 돼야 되는 이유하고 똑같이 트라이는 트라잉의 형태 밖에 안된다는 거 시험 문제에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 엔드 always try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틀렸다는 거 꼭 아셔야 되겠어요 트라이는 안됩니다 자 그리고 언더스탠드가 이번에는 투 부정사의 형태 밖에 안되는 이유는 내용상 늘 자 트라이의 뜻이 두가지가 있다 했죠 트라이의 1번 뜻은 노력하다 애쓰다 두번째 뜻 시험삼아 해보다 인데 여기에서 시험삼아 시험삼아 나를 이해해 봐준 겁니까 아니면 나를 이해하는 것을 노력한 겁니까 내용상 1번 뜻이 되어야 되겠구요 그러면 트라이가 노력하다 애쓰다란 뜻이 뜻으로 사용될때는 트라이의 목적어로서 동사가 올 때 반드시 투 부정사가 와야지 만약에 이 자리에 트라이의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동명사의 형태 ing 형태로 오면 그때 트라이의 뜻은 시험삼아 해보다란 뜻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understand는 여기에 to understand understanding 이런 형태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 형태밖에 안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얘가 이 형태밖에 to understand to를 붙일 수 밖에 없는 이유도 각각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이유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왜 이 꼬라지다 얘의 뜻이 노력하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는 왜 이 꼬라지다 땡큐 포의 목적어가 되려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really 눈치채셨겠지만 I'm truly I'm truly proud 나는 진짜로 자랑스럽다 자 그러면 얘 투부정사의 명형부 해보면 얘는 당연히 부사적음법이고 왜 부사적음법이냐 하면 proud가 감정이죠 감정을 나타내는데 감정을 표현하는 건 전부 다 어떤 시죠 형용사죠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 배웠을 때 그때 감정의 원인을 감정을 나타낸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로 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사실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어찌 어떻다 어찌 어떻다고 여러분들의 딸이 되어서 자랑스럽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찌 어떤 만들고 있다 얘가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은 용법인 이유는 첫 번째 어찌 어떤 만들고 있으니까 두 번째 감정의 형용사를 형용사를 꾸며주려면 부사가 돼야 되니까 얘는 부사적용법이다 왜 자랑스럽다 투비 유어 도러 해서 여러분들의 딸이 되어서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아까 전에 요거 두 개 비교하면 요 녀석은 빙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얘는 투비 밖에 안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또 빈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어서 됐습니까 이때는 빈이 되어야 되고 이때는 빙이 될 수 밖에 없고 얜 투비가 될 수 밖에 없고 각각의 이유가 저러한 형태 얘가 빙인 이유 얘가 빈인 이유 얘가 투비인 이유는 각각 이유가 다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용 파악 일단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이 자신의 열다섯 번째 생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글 쓴 편지 쓴 아이는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껏 뭐 할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다 감사하다고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할 기회가 없었다 저 여러분 엄마 아빠가 제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고맙다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폴사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이 나의 친구이자 스승이라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마워하는 이유 두 가지 나를 지지해주고 늘 나를 이해하려고 애써주신 것 때문에 때문에 감사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딸이라서 자랑스럽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어떤 말 한 다음에 어떤 말 하는지 기억이 나셔야 하겠죠 그래서 이 글은 글쓴이가 열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쓴 부모님께 쓴 감사 편지입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아는 바와 같이 as you know as you know today today is 15th birthday today is my 15th birthday 그 다음 하는 말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없죠 뭘 가져본 적이 없어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죠 뭐하기 위해 감사할 기회를 뭐 때문에 감사할 기회예요 저의 부모님이 되어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감사하기 위한 기회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져본 경험이 없었다라는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I I haven't had I haven't had what a chance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to thank you 뭐 때문에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thank you for being의 형태 주결했습니다 for being my parents I haven't had a chance 한 번 더 해볼까요 뭐라고요 I haven't had I haven't had a chance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저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은 고맙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였다라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줬다라는 문장 나올 차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제가 이렇죠 그래서 유흐로 시작하죠 유흐로 시작하죠 유흐로 시작하죠 첫번째 이유는 나를 지지해주는 것 때문에 고맙고요 두번째 이유는 늘 항상 나를 이해하려고 애써주셔서 고맙다는 문장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for supporting me and 형태주의하라 했죠 그 다음 always 형태주의하라 했죠 trying to understand me 됐습니까 여기 중요한 거 많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됐습니까 이 단어도 생소한 친구들이 있는데 형태 그리고 특히 얘 형태 그래서 1번 이유 2번 이유인데 전부 전치사 for 에 걸리니까 여기에 thank you for 가 생략됐습니다 thank you for always trying to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형태도 마찬가지 try가 노력하다 애쓰다 하려니까 to 2부정사의 형태 이렇게 와줘야 된다 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 할 차례죠 자신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얘기하죠 내가 진짜로 어떻답니까 사랑스럽게 되죠 왜 왜 여러분들의 딸이 되어서 딸이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I'm really proud 왜 proud proud 무조건 오브냐 to be your daughter 여기다 오브 써놓고 맞냐 틀렸냐 여기 오브 될 리가 없습니다 여기 오브를 쓸 때는 여기 어떤 사람이 올 때입니다 I am really proud of you 네가 자랑스러워 할 때 오브 쓰는 거지 여기는 to 무조건 써야 되는데 무슨 오브입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어떤 부분에 또 들어있을 예정이고요 빈칸부터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거울이 먼저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시작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Eric 그랬더니 Nothing special 이러죠 Nothing special 한다고 계속 읽어주세요 Nothing special I will just stay home and watch TV 그랬더니 나를 발명해줘서 고맙다 그러지 왜 나를 발명해줘서 고맙다 그러지 왜 I am having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Can you come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OK 그래서 형광펜 칠할 선생님 어느 정도 손발 맞춰봤으면 어디 형광펜 칠할 것보다 뻔하지 않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OK 여기에는 뒤에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가 있는데 여기에 This weekend 대신에 만약에 Now 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This weekend 대신에 Now 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Nothing special I will just stay home and watch TV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 좀 얘기해야 되는데 예전에 너 중2 때 그런 거 배운 적 있을까 문법 시간에 진행형 표현으로 해서는 안되는 동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 OK 그 다음에 여기에 외워야 할 수고도 보여요 여기에 이걸로 확인 좀 긁고 이걸로 외워야 할 수고가 여기 있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외워야 할 수고는 파티를 열다 라는 표현인데요 파티를 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가 중2쯤 됐으면 세 개는 알고 있어야 돼 파티 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쓸 때 파티를 연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동사 세 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너무너무 많이 했죠 됐습니까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birthday party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에릭 여기서 무슨 얘기하겠어 지금 생긴거의 시제는 생긴대로 따지면 무슨 시제다 현재 진행형이니까 원래는 너는 지금 뭐하는 중인이죠 특히 여기에 this weekend 대신에 now가 오면 확실히 현재 진행형 그대로죠 what are you doing now 지금 뭐하는 중이니 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게 아니고 this weekend 흘러가는 시간의 화사표 위에 this weekend 를 표시하면 a 자리야 b 자리야 c 자리야 this weekend 는 c 미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하는 중이니 라고 해석해서는 안되고 뭐할 계획이니 라고 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이번 주말에 뭐할 계획이니 그리고 지금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할 때는 어떤 느낌의 미래다 표현 자체가 진행형으로 진행형으로 표현하는 미래는 어떤 느낌의 미래 표현이다 잘 계획된 다른 말로 하면 진행형으로 표현하는 미래는 뭐라구요 well planned future 라고 했죠 됐습니까 well planned future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막연한 일을 묻는 게 아니고 혹시 주말 계획이 있니 그러니까 다른 이런 표현으로 이걸 바꾼다면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하고 같은 표현이다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Eric? 1층 주말에 특별한 계획이 있니?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것이니? 이거 아니고 무엇을 할 계획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오케이 그랬더니 I have nothing special 됐습니까? 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진 않다 아 아 nothing special에도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요렇게 형광펜 칠해놓고 뭐라고 뭐라고 써놓을 것 같아요 뭐라고 썼어요 어순주의죠 어순주의 뭐라고 하면 안 된다 special nothing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nothing special I have nothing special 그래서 뭐 집에서 띵글띵글 하면서 TV나 볼 건데 넷플릭스나 볼 건데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 먼저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하면 나는 파티를 여는 중이다 이것도 생긴 것대로 따지면 나는 생일 파티하는 중이다 인데 여기 뒤에 뭐가 붙은지 붙어 있어 아까랑 똑같이 this weekend 미래도 미래 그러니까 나는 생일 파티를 열 계획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해석해야 되겠죠 이번 주말에 생일 파티를 열 계획이야 자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고라 했죠 생일 아 어떤 파티를 열다 할 때 have a party 도 중이면 알고 있어야 되고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었다 hold a party 그 다음에 또 뭐 throw a party 이것들 전부 다 파티를 연다 라는 표현들이었습니다 have a party hold a party throw a party throw a party 그쪽 오케이 그래서 좀 읽어보세요 중에서 한 문장은 틀린 문장이죠 이 세 문장 중에서 틀린 문장은 뭐 이건 안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왜 되느냐 얘 대신에 뭐 써도 돼 얘를 써도 되기 때문에 얘도 됩니다 왜 된다 얘 대신에 뭘 써도 돼 읽어봐 익스피리언스잉 익스피런스가 무슨 뜻이었더라 영사로선 경험 동사로선 경험하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얘기하면 얘는 얘는 틀린 문장이랬어 이렇게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표현해야 맞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I have a book 이렇게밖에 안된다 했죠 자 have의 뜻을 그러면 꼼꼼하게 세 가지를 구분해보면 have의 뜻 1번 뭐하다 소유하다 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먹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다 뭔가를 겪다 경험하다 어떤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쵸 뭔가를 먹고 있는 중일 수 있어 근데 소유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랬어 마치 스위치에 뭐하고 뭐밖에 없듯이 on하고 off밖에 없듯이 그 책이 내 책이면 내 책인거고 내 책이 아니면 아닌거지 내 책 인중인 수는 없어 말 우리말로도 말이 안되네 내 책 그 책은 내 책 인중이다 이런 표현은 안된다 그랬어 내 책이면 내 책인거고 내 책이 아니면 아닌거지 중간단계가 없는 동사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게 바로 가지다 라는 뜻일 때 나는 뭐를 갖고 우리말로는 어 뭐 걔 그거 책 갖고 있는 중일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그랬어 마치 스위치에 켜짐 아니면 꺼짐 밖에 없듯이 중간단계가 없는 동사가 있는데 대표적인게 소유하다 라는 뜻의 해부가 I am having a book 뭐 난 머리 길어 I am having long hair 이딴거 안된다 했어 머리가 길면 긴거고 짧으면 짧은거지 뭐 긴중인 중 긴중이다 말도 안된다 했습니다 I am having long hair 이딴거 안된다 했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뭔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또 다른 지금 이제 해부가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일 때 진행형으로 표현이 안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똑같이 진행형 표현이 안되는 동사가 있는데 지금 쓰는 문장은 당연히 틀린 문장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 나는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안된다 그랬어 자 노우라는 동사의 뜻은 알다죠 근데 이 녀석의 영형풀이를 한번 해보면 뭘 안다라는 얘기는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단 뜻이죠 뭔가를 대해서 안단 얘기는 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단 뜻이죠 이 안에 무슨 뜻이 들어있다 소유하다 가지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노우동사도 진행형으로 표현이 안된다 그랬어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아는 중일 수 없어 내가 미분적분을 공부하는 중일 수 있어 공부하는 중일 수 있죠 그렇죠 자 만화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막 애가 막 고민하다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을 때 머리에 뭐가 켜지는 만화가 나와 전국에 불이 켜지는 게 딱 나오죠 전국 뭐 아니면 뭐야 온 아니면 오프죠 그래서 알고 있는 중일 수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Believe 같은 것도 마찬가지 I am believing you 이딴 거 안 돼요 얘 뜻이 믿다인데 믿다라는 녀석은 이걸 좀 더 풀어서 생각하면 뭐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뜻이죠 그래서 I am believing you 이딴 거 안 된다 했었어 이거 1학년 때 했던 겁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I am having a birthday party 이거 진행형으로 표현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 have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다 세 번째 뜻 어떤 경험을 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생긴 건 시제가 현재 진행형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스 위켄드라고 해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왔고 이게 뭐 표현하는 거다 진행형이 아니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면 뭐된 미래 표현이다 계획된 미래 표현이다 그래서 I am having a birthday party의 해석이 나는 생일 파티를 열 계획이야 이번 주말에 have의 뜻 중에서 have a good time 할 때의 그 have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뜻 초대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inviting m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내일 생일 파티 열 기획하고 있는 애는 누구야 거리야 보이야 이 질문에 대답하면 안 되죠 내일 생일 파티 계획하고 있는 애는 아무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생일 파티 계획을 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 생일 파티를 열 계획을 하고 있는 애는 누구다 거리고 이름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가 먼저 얘기합니다 에릭에게 남자의 이름은 일하고 써놓으면 좋겠죠 여기다가 에릭이니까 어떤 여자애가 이 여자애가 에릭 좋아하나봐요 주말에 뭐 할 계획이니 물어봤더니 마침 에릭은 특별한 일이 없어서 집에서 띵굴거리면서 머물면서 TV나 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반응이 그렇죠 great awesome 이러고 있죠 amazing wonderful 이러고 있죠 그래서 생일 파티를 열 계획이라는 표현을 열고 있는 중이다 처럼 보이게 해 놨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 다음에 부탁하고 있죠 can you come can you come 같은 경우에도 부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4종 세트죠 can you come will you come could you come would you come 그랬더니 물론이지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여자아이와 에릭은 언제 이번 주말에 함께 생일 파티를 즐기겠죠 됐습니까 뭐 이렇게 쓸게 많냐 자 통문장 아직 안됐나요 통문장 가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애는 보이다 거리다 거리 먼저 말아줘 뭐라 그래요 그냥 디스위켄드 에릭 이럴때는 전시사 안씁니다 디스 뭐 데드 이런거 붙는 웬에 대한 대답은 디스모닝 그냥 이럴 때 쓰잖아요 디스위켄드 뭐하는 중이니인줄 알았는데 이번 주말에 붙었으니까 뭐할 계획이니 그랬더니 에릭의 대답은 특별한거 없대줘 그래서 나는 그냥 머물거랍니다 집에 그리고 뭐할거다 티비 볼거랍니다 됐습니까 특별한건 없어 I'll just stay home and watch tv I'll just stay home and watch tv 그랬더니 여자의 대답이 G로 시작하거나 A로 시작하거나 W로 시작하는 그거죠 G로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자기의 계획을 마치 진행형처럼 보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일 파티를 열 계획이다 이번 주말에 너는 올 수 있겠니 됐습니까 부탁하는 표현 그래서 great I'm having a birthday party when this weekend this weekend 놓을 수 있겠니 Can you come 진행형처럼 보이지만 I'm throwing a birthday party I'm holding I'm hav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물론이지 초대해줘서 고마워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이 형태 더 강조 안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커뮤니케이트니까 다 섞여 나올 겁니다 뭐하고 뭐가 부탁하는 거하고 또 고마워 하는데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내가 컨닝할 재료가 준비가 되죠 자 시작합시다 그래서 제이든과 유리의 대화입니다 제이든이 먼저 말을 시작하는데요 유리 Can you do me a favor 유리 Can you do me a favor 유리 그랬더니 유리가 Sure What is it 제이든 Sure What is it 제이든 그랬더니 제이든이 Can we go shopping together for For a baseball cap Can we go shopping together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그랬더니 유리가 Yes Of course Who is it for Okay Yes Of course Who is it for 그랬더니 제이든이 It's It's for my little sister Kate It's for my little sister Kate 그랬더니 Yuriga Oh Are you getting her birthday gift Oh are you Oh are you getting her birthday gift 그랬더니 her birthday No her birthday is her birthday is isn't until until October No her birthday isn't until isn't until October 그랬더니 Yuriga Then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Then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그랬더니 She broke her leg While she was riding Riding her bike Her bike last week I I I just want to cheer her off She broke her leg 그랬더니 유리의 반응이 그랬더니 Oh I see I can go this Friday afternoon Oh I see I can go this with you this Friday 그랬더니 That sounds perfect Thank you 그렇습니까 자 That sounds perfect Can you do me your favorite 유리 자 그래서 뭐 이거 더 안해도 알죠 됐습니까 Can you do me your favorite 유리 What is it Jayden 뭐 안해도 될 거고요 Can we go 뭐 Can we go 대신 쓸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Shopping 그 다음에 뭐뭐하러 가다 라는 표현 있죠 뭐뭐하러 가다 그 다음에 전체사가 계속 나오네요 Can we go shopping together for a Facebook cab for a girl 해석 아 해석 뭐 좀 있다 하구요 그 다음에 Yes of course Who is it for Is it for 이세대한 얘기 하겠죠 뭐 이시 연달아 나오니까 한번 짚어볼까 Who is it for It's for my little sister Kate It's for my little sister Kate What is it for 오 Are you getting her birthday gift 자 여기에 생긴 시재가 보이죠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가 보이죠 여기는 여기에 보이는 문장의 구조는 get a b가 보이고 있죠 are you getting her birthday gift? 됐습니까 get a b를 get b 뭐 a로 바꿨을 수 있죠 are you getting her birthday gift? no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뭐 until 뭐 아시죠 until의 뜻은 까지란 뜻이죠 그 다음에 된에 대한 얘기 하겠죠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are you getting 시재가 그런 시재죠 문법적으로 그런 시재죠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she broke her leg why she was riding her bike last week okay 그래서 why are you why are you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하나 얼마 전에 가르쳐 줬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연결해서 봐야 될게 이 broke 하고 was riding 됐습니까 내가 전에 while 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할 때 무슨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설명해 줬을 거야 while에 대해서 내가 네가 이게 뭐야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while 있었잖아 그쵸 그때 while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면서 무슨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고 그 그림의 느낌에 맞게 그 그림 내가 좀 이따가 어떤 이 설명하면서 그림을 그릴 건데 또 왜 그렇죠 그 그림에 맞게 하려면 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뭐 요거 뭐 어순주의해야 되는 거 아시죠 drop I see I can go shopping with you this Friday afternoon that sounds perfect 뭐 대세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왜 perfectly가 못 오는지 왜 perfectly가 오면 안 되는지 왜 perfectly가 오면 안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녀는 그것을 완벽하게 했다 이거 설명 이게 perfectly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녀는 그것을 완벽하게 했다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도 뭐 살짝 얘기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땡큐 뒤에 뭔가 생겨됐죠 그렇죠 땡큐 뒤에 뭔가 생겨됐는데 집어넣을 수 있는게 내용상 무엇일지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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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제이든 겐위고 그쵸?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이 말이죠? 됐습니까? 겐위고 여기에 만약에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물음표가 아니고 마침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레츠 거우 쇼핑 투게더 여기에 뭐가 되문데 겐위고 대신에 레츠 거우로 바뀌면 마침표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뭐하는거? 부탁하는거죠 레츠 거우 쇼핑 투게더 프로 베이스볼 캡 프로 걸 마침표 됐습니까? 겐위고 쇼핑 셰위고 쇼핑 같이 하자고 이거는 뭐하기 표현이었다 뭐하기 같이 하자고 하니까 제안하는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제안하기 셰위고 쇼핑 투게더 프로 베이스볼 캡 프로 걸 겐위고 레츠 거우 쇼핑 투게더 프로 베이스볼 캡 프로 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하러 가다는 고우 두잉이라 했죠 쇼핑 가다 고 쇼핑 수영하러 가다 고우 스위밍 낚시하러 가다 고우 피싱 형태 ing가 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알거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끊어 읽기 해보면 우리가 쇼핑 갈 수 있겠니 같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렇죠 why 됐습니까? 우리가 같이 쇼핑하러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왜 뭐를 사기 위해서 여자아이용 여자 뭐야 야구모자를 사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래서 끊어 읽기 구조는 야구모자는 야구모자인데 어떤 야구모자 여성용 야구모자 할래니까 여기에 포오 온거구요 그 다음에 왜 가야 되는데 할래니까 여기서 또 포오가 왔죠 각각 포오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용 야구모자 어 베이스볼 캡 뭐 어걸 풀어걸 왜 가야 된다 야구모자 여성용 야구모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의 해석이 여성용 야구모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해도 되잖아 내용상 여기에 있는 이 포오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to buy나 to get을 쓰면 되겠죠 can we go shopping together to buy a baseball cap for girl 의도를 나타내는 투 부정사의 부사자용법으로 바꿔도 되겠고 의도를 나타내는 투 부정사의 부사자용법이 부사자용법인 이유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야 why 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죠 뭐 뭐 하기 위하여도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can we go shopping together to buy a baseball cap for girl 됐습니까? hey yes of course 그래 물론이지 이번에 에이슨 더 캡 대신 왔죠 who is the cap for 그 야구모자 who is 정확하게 하면 더 베이스볼 캡인데 더 캡이라고 해도 되겠죠 who is the 베이스볼 캡 for 그 야구모자는 누구를 위한 건데 제이든은 남자야 여자야 남자죠 근데 얘가 지금 여자에 갔을 야구모자를 사러 가자고 그러죠 그쵸? 그러니까 유리가 지금 이제 유리가 마음속으로 제이든을 좋아하고 있었어 그쵸? 드라마 한번 써볼까 우리가 유리는 속으로 제이든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말을 그동안 못했어 그쵸? 짝사랑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제이든이 어 너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유리야 라고 하는 말을 유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기분 좋았겠죠 나 쟤 좋아하는데 쟤가 나한테 뭐 부탁하는데 그랬더니 이 슈어가 어떻게 슈어라고 했겠다 슈어 이랬겠죠 물론이지 말이지 뭔데 제이든 내 뭐든 다 해줄게 그랬는데 제이든이 Can you go shopping together for a baseball cap까지 말할 때는 유리가 막 웃고 있었겠지 표정이 요까지 얘기할 때 그쵸? 근데 뒤에 look it for a girl 하는 순간 유리의 표정은 굳어졌겠지 왜?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러면서 꾹 참으면서 얘기해 이제부터는 꾹 참으면서 입술을 지그시 깨물면서 예스 어 커스 한 다음에 이제 who is it for? 성실 약간 내면서 누구껀데 이랬어 그래서 제이든이 눈치챘어 원래는 딴 여자 해줄거였어 됐습니까? 눈치채고 제이든 눈치 되게 빠르다 더 캡 대신 왔죠 더 캡 is for my little sister Kate 나의 여동생 Kate를 위한 거야 이제부터 소설 지어내야 돼 제이든 빨리 됐습니까? 뭐 그런 드라마가 있을수도 있겠죠 됐어요? 뭐 이슨 더 캡 대신 왔어 더 캡 is for my 여기에 지금 요 질문과 요 대답을 잘 보면 여기에 who is it for? 했어 그러면 is it은 여기에 it is가 됐고 for 있고 그 다음에 for 뒤에 who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붙여놨죠 됐습니까? who is the cap for? 했더니 the cap is for 그 다음에 후에 대한 대답 for my little sister Kate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re you getting her birthday gift? 해석은 일단 여기에 are you getting은 생긴건 진행형이니까 뭐 get 했듯이 사주 A에게 B를 사주다란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진행형으로 생긴건 진행형이니까 너는 사주는 중이니 생긴건 진행형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계획을 물어보는 진행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미래시제처럼 해석한다 생긴건 진행형 해석은 미래처럼 그래서 너는 사줄 계획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생일선물을 그래서 여기에 her는 제이든스 little sister 케이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여동생 케이트에게 생일선물 사줄 계획이니 are you getting her birthday gift 그래서 get A, B의 해석이 A에게 B를 사주다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몇 형식이다 4형식이다 그래서 3형식 바꿔주면 get B 뭔 A야 for A죠 이걸 여체 눈치 못챘습니까 여기 보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are you getting a birthday gift for her 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그녀에게 생일선물을 사줄 계획이니 No 케이트 birthday isn't until October 됐습니까 아니야 케이트의 생일 그녀의 생일은 10월 10월 될 때까지는 생일이 아니야 뭐하러 이렇게 얘기하지 됐습니까 her birthday is in October 이래도 됐을텐데 그녀의 생일은 10월이야 10월 전까지는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의 뜻 하면 번호가 3개죠 뭐 그때 그러면 그런 다음 중에서 그러면이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러면 if의 뜻 10의 뜻이 그러면이랑 어울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if so 그리고 if so를 더 풀면 if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if her birthday is until October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그렇다면 아니야 케이트 생일은 10월까지는 아닌데 그렇다면 만약 그녀의 생일이 10월까지 아니라면 왜 그녀에게 야구모자를 사줄 계획이니 아까랑 똑같습니다 are you getting 진행형인데 계획 묻는거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why까지 붙여서 왜 사줄 계획이니 자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뭘 만들었어 get b for a 해놨죠 여기에 사형식 할 수 있는 것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체 다 for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for가 있는 건 챙겨주셔야죠 to her 하면 안됩니다 문법에 오긋난 표현이 되는 거예요 for her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너는 야구모자 사줄 계획이니 그녀에게 케이트에게 왜 사줄 거 계획 중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에 대한 얘기 자 while while은 여러분들이 처음 먼저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누가 뭐뭐 뒤에 주어동사 나오고요 이렇게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3쯤 되면 이런 뜻으로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건 나중에 알아도 되고요 지금은 알 필요 없고요 뭐 이런 뜻도 된다 however 같은 뜻으로도 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요 뜻으로만 알고 있죠 여기서도 이 뜻이고요 자 그리고 while이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일 때 우리가 품사적으로 접속사라고 하죠 왜냐하면 뒤에 주어동사를 가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어떤 것만 와야 한다면 그때 while 뒤에 어떤 것만 올 수 있으면 during이나 fall처럼 전시사였겠죠 하지만 주어동사가 없기 때문에 전시사가 아니고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while을 내가 설명할 때 아까 전에 규진이가 생각해놨는데 내가 while은 어떤 느낌으로 전달된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느낌 이게 뭔 소리예요 다시 그림 그리면 다시 그림 그리면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이런 느낌이라 했죠 그럼 뭐뭐 하는 동안은 무슨 시제라 해야 된다 진행형 뭐뭐 했다는 단순 시제라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다 과거 일이니까 여기에 지금 뭐 해석해보면 그녀가 뭐 했다 다리가 부러졌다 뭐 하는 동안 자전거 타는 동안이죠 그러니까 자전거 이 느낌 이 느낌 이 느낌 할래니까 여기는 뭐로 돼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 진행형으로 돼 있죠 그녀가 지난주에 자전거 타는 동안 그래서 얘는 진행형으로 돼야 했어야 했는데 과거 진행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얘가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는지를 알아둬야 돼요 케이트가 지난주에 자전거 타는 동안 여긴 단순 시제 다리가 부러졌다 이 느낌 쿡 느낌 다리가 부러졌다 여기는 단순 시제 여긴 진행형 시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했죠 하나 더 얘기하기로 했죠 와일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구요 에즈였죠 아까 에즈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She broke her leg as she was riding her bike last week 지난주에 자전거 타는 동안 자전거 타는 이 뺑뺑 도는 느낌 진행형 여기는 쿡 느낌 단순 시제 단순 현재 아니면 단순 과거인데 여긴 단순 과거 나는 그냥 케이트를 뭐해주고 싶을 뿐이야 응원해주고 싶을 뿐이야 여기 저스트 넣은 게 느낌이 어때 나는 그냥 걔를 응원해주고 싶을 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요리 화난 것 좀 누구를 틀리려고 넣었나봐 됐습니까 오케이 오 알겠어요 알겠어 아이친 고 쇼핑 위드 유 겠죠 아이친 고 쇼핑 위드 유 디스 프라이데이 애프는 아이친 고 쇼핑 위드 유 아이친 고 쇼핑 위드 유 디스 프라이데이 애프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너랑 같이 쇼핑 갈 수 있겠다 그랬더니 that sound perfect 그거 어떻게 들린다 완벽하게 들린다 고마워 일단 여기부터 이거 와 땡큐 뒤에 넣을 만한 말은 땡큐 for going 쇼핑 with me 쭉 넣을 수 있겠죠 땡큐 for going 쇼핑 with me 나랑 같이 쇼핑 가줘서 고마워 또는 뭐 내 부탁 들어줘서 고마워도 가능하겠죠 땡큐 for doing me a favor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땡큐 for doing me a favor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줘서 고마워 땡큐 for doing me a favor 땡큐 for going 쇼핑 with me 그거 참 완벽하게 들린다 그거 참 딱 딱 딱 들어맞는구나 나도 마침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나도 마침 언제 갈 수 있었다 금요일 오후에 갈 수 있었다 라는 느낌 좀 되는 거죠 이런 말을 한 거 봐서 그렇습니까 내가 뭐 아무때나 갈 수 있는데 유리가 아무때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요일 오후에는 시간이 좀 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어 딱딱 들어맞네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네 나도 그때 갈 수 있는데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느낌이고요 자 이 자리에 퍼펙트 툴리가 못 오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먼저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해석이 그거 완벽하게 들린다죠 그거 완벽하게 완벽 하게 들린다 자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완벽하게 했다 누가다 시가 디드 잇 퍼 펙 툴리 조 시 디드 퍼펙 툴리 그녀가 그걸 했습니다 오케이 어떤 했어 어찌 했어 어찌 했죠 어 그럼 여기도 완벽하게 어 완벽하게 여기도 완벽하게 썼어 그럼 여긴 도대체 왜 해석 똑같이 그것을 완벽하게 들린다 근데 왜 어찌 시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퍼펙트를 쓰면 안되고 왜 퍼펙트를 써야 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가장 간단한 설명방법은 뭐겠다 야 that sounds perfect 대신에 뭘 써도 sounds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의미다 that is perfect 해도 거의 똑같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that is perfectly that is perfect 야 그렇죠 그거 완벽하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perfectly 우리가 오면 안 되고 이걸 죽일 때 뭐라고 배웠냐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랬어 감각 동사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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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차였어 근데 그녀의 직업은 댄스 댄스 그룹의 아이돌 여가수야 어 그러면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여서 기분은 해피하지 않지만 무대 위에 올라가서는 그녀의 상태가 어떠지 않을지라도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어찌 노래는 불러야 돼 행복하게 신나게 즐겁게 노래는 불러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왔는 이 녀석은 쉬의 상태와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단 말이야 그냥 노래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얘가 하는 일은 하다씨를 꾸며주고 있어 근데 이 표현은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 그쵸 그녀가 행복하게 보이길래 내가 가서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을까 그쵸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Yes I am 했다 치자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써도 이제 상관없어 그쵸 이걸 써도 이제 상관없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이 녀석이 하는 일은 누구의 상태다 어떤 시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형용사로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설명하는 문법은 바로 뭐다 형용사 자리 형용사가 올 자리인지 부사가 올 자리인지를 영어를 쓰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면서 구분해야 되는 거지 뭐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해석만 가지고 해서는 틀릴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at is perfect 그거 딱딱 들어맞군 완벽하군 됐습니까 사운즈하고 이즈하고 하는 일이 똑같다 몇 형식 문장이다 이 형식 문장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that은 그러면 뭐다 그거 완벽하다는 얘기는 going shopping with me this friday afternoon sounds perfect 뜻으로 하면 이번 금요일 오후에 함께 쇼핑하러 가는 것 대신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앞 문장 전체 대신 왔다고 보면 돼요 이 대신 맞습니까 you can go this friday afternoon sounds perfect 네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가는 것은 딱딱 들어맞는 듯 하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용 파악하는데 자 내용 파악을 좀 꽈놨어요 됐습니까 자 일단 부탁하는 건 남자다 여자다 남자이고 이름은 제이든이죠 제이든이 누구에게 유리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여기 여자가 그러면 결국은 두 명 나와 유리하고 케이트가 나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 많이 해봤지만 이 대화를 읽고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는 거에서 뭐 제이든은 유리의 야구모자를 사고 싶어한다 틀렸죠 뭐 끄덕끄덕이야 제이든이 유리의 야구모자를 사고 싶어합니까 아니죠 케이트 야구모자를 사주고 싶어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케이트의 생일선물로 사주려고 합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케이트 뭐 때문에 사주려고 합니까 다리 다쳐서 애가 시무룩하니까 치얼허럿 해주고 싶어하는 거죠 힘내 됐습니까 그래서 응원의 의미로 그렇죠 농구모자 사주려고 그러죠 배스킷볼 막 이렇게 써있는데 그것도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 안되겠어 알겠습니까 근데 왜 축구모자는 왜 없지 모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구모자는 왜 있지 그렇지 이상하지 않냐 오케이 그건 그렇구요 그 다음에 유리의 생일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어딨는데 저런다니까 케이트의 생일에 대한 정보는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유리하고 제이든의 관계는 뭔 것 같아 친구 관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리하고 케이트의 관계는 친구의 여동생이고 제이든하고 케이트의 관계는 가족관계지 브라더 앤 시스터 관계지 됐습니까 내용 파악 헷갈리지마 오케이 그래서 오늘 오후에 쇼핑하러 갈건가 금요일날 오후에 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부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랬더니 물론이지 뭔데 라고 아주 그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를 사기 위해서 나옵니다 여성용 야구모자를 사기 위해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물론이지 근데 여자용이라니 누구를 위한 건데 했더니 아 그냥 내 여동생 케이트를 위한 거야 딴 여자의 거 아니야 유리 화났겠죠 어쩌면 이제 금요일날 가서 유리가 내 것도 하나 사주지 그래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유리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넘겨집습니다 생일 선물이냐고 케이트의 생일 선물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죠 그리고 10월까지는 아니라 그럽니다 생일은 케이트의 생일은 10월까지 아니야 그러면 왜 사주려고 하는데 자 여기는 누구에게 뭘 사주냐는 표현이 첫 등장할 땐 4형식으로 나왔어 두 번째 나올 땐 3형식으로 바꿔놨어요 됐습니까 전치사 있구요 그랬더니 이제 왜 왜 비커즈 여기 붙일 수 있겠죠 왜 사줄 계획인데 그랬더니 비커즈 시 브로커 렉 와이 시 워즈 라이딩 어바이커 레스윅 지난주에 자전거 사장으로 사는 동안 다리가 부러졌어 됐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냥 이과의 주요표현은 치어러블 써먹어야 써먹어야 속이 시곤했던 모양이죠 그냥 케이트를 응원해주고 싶을 뿐이야 그랬더니 뭐 이번 주 금요일 오후 디스 프라이데이 앱서는 디스 프라이데이 앱서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 갈 수 있겠다 완벽하다 고맙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은 부탁할 사람이지 그러니까 누구야 제이든이 말합니다 Can you Me a favor 유리 마루 닫겠다 Can you do me a favor 유리 그랬더니 Of course 뭔데 됐습니까 그래서 Of course What is it 제이든 그러니까 뭐 Of course 하면 안 됩니까 Sure What is it 제이든 그랬더니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그래 그래서 뭐하러 갈 수 있을까 쇼핑하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같이 갈 수 있을까 뭐 때문에 야구 모자 때문에 누구를 위한 거를 위한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까 Can you go Togeather Why For a baseball cap 누구용 Okay 전시사 4가 연달아 나온다 했습니다 Thank you 4 할 때처럼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만들려고 4 붙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건지 얘기하려고 4를 썼습니다 됐습니까 Can you can you go shopping 여기까지 참 좋았어 그치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제 기분이 안 좋았어 일단 물론이지 해놓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도끼 눈 뜨고 뭐라고 물어봐요 누구 건데 이러죠 됐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니 이 질문을 붙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Yes of course Of cour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로 시작하게 되죠 Who 이제 묻는 느낌 나게 해야지 Who is it For 그러니까 대답이 It is for 하고 Who에 대한에다 붙이잖아 Who is it for 뭐라구요 Who is it for 그랬더니 그건 나의 little sister Kate를 위한 거야 It is 전치사 For My little sister Kat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 Who Is it for 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생일인지 넘겨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몇 형식으로 표현한다 사형식으로 뭐라 너는 사줄 계획이니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생일 선물을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가 하는 말이 어 넌 사줄 계획이니 Are you getting 사형식이니까 Whom에 대한 대답 먼저 묻고 What에 대한 대답 A birthday gift Are you getting Her A birthday gift 그랬더니 Yes야 No야 한 다음에 그녀의 생일은 언제까지는 아니다 10월까지는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희들이 말하기를 No Her Birthday Isn't Isn't 전치사 Until October But K2 Birthday Isn't Until October 됐습니까 그랬더니 유리가 하는 말이 시작하는 말이 그러면 왜 너는 사줄 계획이니 이제 삼형식으로 표현해 야구모자를 그녀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유리가 말하기를 Then Why 진행형으로 미래 표현하기 왜 너는 사줄 계획이니 Are you getting 삼형식이니까 A baseball cap For her For her 됐습니까 그래서 get A, B가 삼형식이었는데 삼형식 할 때 For 쓴다 했어 Then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그랬더니 Because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안 붙였습니다 시제가 이제 무슨 시제로 얘기해 과거시제로 얘기하죠 그녀가 뭐 했대요 다리가 부러졌대죠 뭐하는 동안 하는 동안 언제 지난주에 지난주에 그리고 나는 그냥 원할 뿐이죠 무엇을 원할 뿐이야 그녀를 기분 북돋아주기를 원할 뿐이죠 됐습니까 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이든이 말하기를 어순주의 됐습니까 동안의 느낌 진행형 쿡의 느낌 자전거 타는 동안 부러졌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뭐 이제 뭐 갈 수 있겠다 그러고 나서 언제 갈 수 있겠다 그런다 이번주 금요일 오후에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오 I see 난 갈 수 있다 I can go This is Friday afternoon I can go shopping with you this Friday afternoon 그러면 금요일 오후가 누구에게도 딱 들어맞는 시간이야 제이든에게 딱 들어맞는 시간이니까 그 표현 나와줘 딱 맞네 완벽하네 딱딱 들어맞네 고맙다 됐습니까 그래서 That Sounds Perfect That is perfect Thank you 됐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세웠드랩니다 프로그레스 체크 이어서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클래스 카드는 사과 단어 3종 세트 끝났지 대안 파트 끝났지 예습했으니까 복습 한번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예습해놔야 돼 사과 본문 클래스 카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